안녕하세요. 오늘은 요청 영상입니다. 좌병 물잡기 하는 모양을 각 강사님들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해 주시죠.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하는 것이니 결국 항아리 모양이나 S자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좀 더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찾아하시는 모든 수영 강사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. 러블리 스위머의 한수진, 신태호, 이현진 영상을 보겠습니다. 손을 리커버리 시킨 후 입수에서 들어가는 동시에 가슴을 눌러주며 바로 물잡는 동작으로 이어집니다. 물잡는 동작을 캐치라고 하죠. 캐치 후에 양팔 가득 물을 몸통 방향으로 강하고 3개 가지고 오면서 발끝 멀리 가지고 온 물을 보내주세요. 이 동작은 푸쉬 후 피니쉬가 되겠네요. 말이 어렵습니다. 영상을 보시죠. 저는 앞에 분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큰 동작으로 물잡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두 남녀 물잡기를 동시에 볼텐데요. 다섯 타임으로 나눠보겠습니다. 엔트리, 프레스 체슷, 캐치, 풀, 푸쉬입니다. 힘의 차이는 있겠으나 이 두 사람 모두 S자 물잡기를 한 것입니다. 킥과 팔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따라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길고 크게 하는 연법으로 다시 한 번 더 다섯 타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? 다음 주에는 에그비터킥 입영 영상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